안녕하세요. 호다닥이에요 앞에 있는 건 깻잎순이에요 요즘 마트에 가면 이렇게 다발로 깻잎순 많이 팔거든요 오늘은 깻잎순 볶음 맛나게 볶아볼게요 깻잎순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깻잎순을 다 데치는 게 아니고요 윗부분을 뚝 끊어주세요 두세 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굵은 소금 천일염 숟가락으로 2분의 1 넣어서 녹여주세요 깻잎순 씻은 거거든요 다 넣었는데요 삶은 게 아니고 살짝 데치게만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닿으니까 깻잎순이 숨이 확 죽었죠? 이때 바로 건져내세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두세 번 깨끗하게 씻어서 더 꾹 짜주세요 깻잎순은 살짝 데쳐서 이렇게 꾹 짜줬어요 물기 없이 꾹 짜주셔야 돼요 여기에 조림간장 한 숟가락 조림간장이 일반 그냥 진간장도 되고 양조간장도 되는데요 조림간장을 넣으면 볶았을 때 맛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국간장 하나 들기름 2개 다진마늘 2개 다진마늘 2개 모든 양념을 넣고 먼저 조물조물 해주세요 지금 할 때는 간을 싱겁게 한 다음에 조물조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볶으면서 간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조물조물한 깻잎순 넣으시고요 달달달달달 볶아주세요 한번 데쳤기 때문에 많이 볶지는 않아요 깻잎순은 이렇게 달달달달 볶다 보면 수분이 나와요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갈 때까지만 볶아주시고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깻잎에 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간이 맞는지에 그리고 간을 한번 볶아주세요 가위가 딱 맞아서 쪽파를 뚱뚱 쓸어놓은 거 그리고 홍고추 하나 어수서지로 뚱뚱 쓸었어요 다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깨있죠 손 깨끗하게 채신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넣어주세요 통으로 넣지 마시고요 깻잎순이 다 볶아줬어요 그러면 불을 끄시고 이제 들기름 한 번 더 들으세요 부적부적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향긋한 깻잎순 볶음 맛나게 볶아봤어요 제 영상 보시고 깻잎순 볶음 맛나게 해서 행복한 식사 되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